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두의 세븐티넷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화두입니다. 조산을 질문한다면, 아침의 옷은 안의 옷은 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산을 질문한다면, 오늘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이 말하자면,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이 말하자면,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입니다.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교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천세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와주시 합니다. 그동안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산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세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수님이 отвеч하여, 네, 교수님 조산이 말했습니다. 3컵의 뱅을 잊지 못한 후, 아직도, 그의 뱃을 잇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잔을 잊지 못했다면, Gen-wolds would be looked a play of world When you come out of the maze of language you will meet new world Buddhism talkus Freedom 이류바나 행복이 아닌 행복이 아닌 부딪힘 미들백 이류바나 이류바나 그래서 이것은 안주얼리즘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주얼리즘 세계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Look, a monk asked, what is Buddha? The answer is, three pound of hemp. Penetrate this world. Three pound of hemp. Then everything will finish. Today,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The answer is, what is it? 감사합니다.